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은 지도 참 오래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자유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전혀 이게 기도하면서도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어떤 물건값을 지불하다 할 때도 이 테텔레스타이 내 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액을 다 쏟아버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힘을 모아서 참 기력이 없으신 그런 가운데서 테텔레스타 하고 이렇게 외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냐면 이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해오신 거거든요 바로 이 순간 테텔레스타 이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아 정말 다 이뤘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외치시는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 이 선언하시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안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범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시생재물로 들이심으로 인해서 죄값이 다 지불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이 다 지불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가장 인간에게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진 거죠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는 그 순간은 인간의 죄, 인간의 그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다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을 맛봐야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누구와?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며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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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전에 죄로 인해서 맡겼던 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것을 히브리스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큰 사건이 뭐냐면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수와 지성소를 나눠놓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적은 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가 환히 보여지는 그러한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극기 26장 보면 이 휘장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꽌, 배실로 다 흔뜩히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어거지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는 일제히 그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범 27장 51절 보면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또 마가범 11장 38절에도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범 23장 45절에도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두 폭으로 찢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분명히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됐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화평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과 유대인 간의 이 담을 허무시고 또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세요 헬라로는 에이렌의 히브리언은 샬롬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에도 우리 주님으로는 다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바로 이웃과의 원수된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많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괴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이 인식이요 완전히 그냥 지옥에 뗄감 지옥불 뗄감 뭐 이렇게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적대하는 그러면 뭐 이방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을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유대인의 들과 이방인의 들, 성소와 지성소 모든 것 나눠진 것들이 다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다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담을 다 허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올이 콜루세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네시문을 용납하라 엄마가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이 오네시문은 빌레몬 집의 노예였거든요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잡힌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사실은 바올은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 된 거지 사실 뭐 죄인입니까? 근데 이 오네시문은 진짜 죄수란 말이에요 신분으로도 그 사람은 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무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문은 거듭납니다 거듭났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하잖아요 저를 용납하라 가족으로 친구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엄청난 파격적인 당시로 보면 사회법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92년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곤당골이라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의 평민들인데 평민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놈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성도 없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름도 하여튼 삼식이 무슨 이름도 그냥 불러면 이름이에요 그렇게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상놈으로 여겼던 직업이 백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돼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양반들이 와서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또 안동교회예요 이 곤당골교회는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 승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사무엘 무호 성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조선 땅에 이 상놈 양반제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정황제에게 세 번씩이나 진정을 하죠 백정도 호적할 수 있도록 이 백정 차별 철폐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진정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백정들도 이제 호적을 올리고 그래서 성시들을 다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김씨, 이씨, 박씨가 많냐면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자기 양반들이 다 김씨고 이씨고 박씨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어떻게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김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이 성교사님들의 사역이 참 큰일이었습니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우리가 꼭 지금 인도에 가세요 불가족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인도에서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진짜 천민들은 이 복음을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보면 성교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은 이렇게 어떠한 관객 가운데서도 다 이런 차별을 철폐하고 화평케하는 하나 되어지는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높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 TD에 와서 그 천민들의 발을 씻겨준 세족식의 팀 멤버로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우리 한국도 미전도 종족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성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다 이런 사회상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뭐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평민들 그런 상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때 십자가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아만이 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이 사탄마귀는 참 그렇게 사이를 나누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좀 은혜를 받고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주 사소한 일로 사이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껏 성교하고 복음전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일들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교회를 찾겠어요? 화평강 교회를 찾죠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건물을 잘 져놓고 그렇게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끼리 싸워보세요 그 분위기는 별로 이렇게 유쾌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다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하를 오네시모도 품잖아요 오네시모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다면 혹시 빚진 건 내가 다 대신 책임져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평의 소식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이제 다 이뤄놓으시고 교회에다가 이 화평의 소식을 맡기셨더니 화목하게 하는 일을 교회에다 맡기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이 화목을,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화목하지 못한 곳에 가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요 저는 제가 교계에서 참 제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많은 사역들을 참 이렇게 성교, 단체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우리 교계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섬기게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일, 화목해 하는 일 화목해 하는 일 하라고 어떤 때는 불편한 일들이 생겨졌을 때 화목해 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소식을 교회에다 맡겨주셨는데 나눠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윤이 요한을 막론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아멘을 하십니까?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편한 일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것, 다 자존심, 체면, 인간적인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런 것 십자가에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창피를 당하시면서 발가벗겨져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니까 내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고 헌신했다고 그러면서도 성교사님들도 마찬가지 부른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간 그냥 그렇게 하고 가서 퇴판 싸우는 거야 목숨 걸고 싸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동역자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질비질한 비질비질이 아니고 비일비재한 많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하간 화목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화목해야 돼요 아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싸워 왜 싸워요 그거잖아요 오래 살아도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왜 화평하게 같이 지내도 얼마 못 살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싸우냐고 싸우는 사람이 있나 보다 자꾸 내가 이런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아프세요 이번 주간 통해서 진짜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 버려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 있었으면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여보 내가 그냥 내 생각이 너무 앞섰어요 그리고 손 잡아주시고 그냥 다 풀어버리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1830년에 미국에서 조지 웰신이라는 사람이 살인 강도로 사형언들을 받았습니다 사형언들을 받았는데 그때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 미국 7대 대통령이요 이 대통령이 사면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면장을 줬는데 이 사람이 사면장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법대로 처형해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모든 사면장은 받아들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거절했으므로 원칙대로 처형하라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재판관이 읽어준 이 판례는 상당히 유명했답니다 오늘 당신이 처형당하는 것은 살인 강도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미합중국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처형되는 것은 사면장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한 길이 열려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졌는데 왜 화평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사면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면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당신이 할 일이 없어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뭘 큰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 적 저희가 믿지 않냐는 일은 어찌 부를 듣지도 못한 일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냐는 일은 어찌 전파하는 일은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다 이뤄놓으셨다고 주님 다 이뤄놓으셨다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다고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타임 레이기 9장 8절로 10절 레이기 9장 8절에서 10장 7절까지 마가범 4장 26절에서 41절까지 오늘 이 바이블타임 이 말씀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가르쳐준 대로 이제 아론은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이제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속죄제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단에 뿌려 바르죠 그리고 남은 피는 단 밑에 쏟고 그리고 기름과 내장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짐 밖에 불사라내요 이 과정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원칙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도 너무 기뻐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쫙 임해서 그 원재단의 그 모든 재물들을 사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여기까지 엄청난 그 하나님이 야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4기 10장 1절에 와서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고 아비오 여기도 역시 제사장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불이 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즉사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진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의 내용이에요 또 마가범 4장 26절 41절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하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내 얘기 10장 1절 이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고 아비오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더니 그렇습니다 자 나답고 아비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첫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는데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양하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답고 아비오는 제사장 복을 입은 대로 시체가 되어서 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 복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것은 적당하게 그냥 생각도 없이 예배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아무리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대강 적당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답고 아비오의 생각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답고 아비오의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냐머니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냥 드릴 정도는 그냥 대강 적당히 얼렁뚱땅 해가지고 드리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앞에 쫙 선을 다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절대 제사장복을 입었다고 보호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복을 입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불 이것은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스 1장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다 이뤘다 테테레스 타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어떤 복음의 다른 것을 자꾸 가감해서 하는 것은 이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복음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불을 갖다가 쓰다가 나닥가면 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정말 고난주간 맞아서 다시 한번 아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